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한 AI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영상을 배우는 구독자 분께서 영상 콘티를 AI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콘티에서 특히 인물 자세와 빛방향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컨트롤렛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컨트롤렛의 기초 지식은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를 통해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우선 스테이블 디퓨전을 먼저 실행합니다. 컨트롤렛을 클릭하여 옵션을 펼칩니다. 컨트롤렛의 원리는 인풋 이미지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추출한 정보와 인풋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컨트롤렛 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콘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케치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1번의 참조 이미지를 가져와 오픈 포즈로 자세만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참조 이미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캐릭터의 포즈를 참조할 때 저는 어도비의 믹사모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무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줍니다. 먼저 캐릭터 탭을 클릭하여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참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캐릭터는 심플하고 자세가 잘 보일 수 있는 캐릭터로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하여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습니다. 원하시는 포즈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캐릭터가 선택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타임라인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포즈에 맞춥니다. 화면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각도로 조정합니다. 이 정도면 좋겠어요. 윈도우 캡처 도구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캡처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 하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타입에서 오픈 포즈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나머지 설정도 해준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픈 포즈는 이렇게 스켈레톤 모양의 포즈를 추출해 줍니다. 포즈와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완전 일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 직접 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즈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오픈 포즈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오픈 포즈 에디터의 주소는 설명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익스텐션의 인스톨 프롬 URL의 주소를 붙여넣기하고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인스톨드에서 체크포 업데이트하시고 UI를 재시작합니다. UI가 재시작되면 오픈 포즈 에디터 탭이 보일 겁니다. 오픈 포즈 에디터 탭을 클릭합니다. 먼저 화면 비율을 설정해 줍니다. 우측에 아까 봤던 익숙한 스켈레톤이 보이죠? 이 스켈레톤은 각각의 관절을 드래그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포즈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스켈레톤을 하나 더 추가하여 두 명의 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여 스켈레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두 개 포즈의 위치를 잡아주고 각각의 관절을 이동하여 포즈를 만들어 줍니다. 포즈가 완성되었으면 아래에 Send to Text to Image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렛에 포즈 이미지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포즈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포즈를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아래 프리 프로세서를 클릭하여 None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수정합니다. To 걸지로 하고 댄싱도 추가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포즈와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즈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체 비율에 맞지 않게 포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든 포즈는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좋은 포즈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CBIT AI에 접속합니다. 필터를 클릭하면 포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즈를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해지한 후 포즈 하나를 드래그하여 컨트롤렛에 넣어줍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한 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어때요? 너무 쉽게 원하는 포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포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빛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빛 적용은 컨트롤렛의 브라이트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델은 설명란의 주소로 접속하여 이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모델은 익스텐션의 컨트롤렛 폴더 아래의 모델 폴더에 넣어줍니다. 빛의 테스트를 위하여 이미지 하나를 생성합니다. 아래에서 시드를 고정해줍니다. 컨트롤렛의 빛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이런 빛 이미지는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빛의 이미지 팩도 설명란에 공유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렛에서 타입을 올로 선택하고 모델을 새로 고침한 후 브라이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빛이 너무 강하게 적용되어 이상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컨트롤 가중치를 조금 낮춥니다. 컨트롤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조절해줍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빛이 컨트롤렛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빛 이미지도 넣어보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빛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컨트롤렛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콘티를 쉽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컨트롤렛의 일부 기능만 사용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구독자님들 또 배우고 싶은 기능이나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